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루카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정수 신부입니다 벌써 13번째 청사희망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슬로리 but never stop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가겠다는 진실함의 고백입니다 곧 뵙겠습니다